휴림이는 뭘 먹고 보기를 그렇게 예뻐요? 모아 분들의 사랑 아니겠어요? 화면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마음은 폭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림 카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못했어. 아 못했어. 깜찍하시네요. 제가 좀 깜찍하죠.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버지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포르투갈어 배우긴 했거든요. 치아모 아모보세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여행 가면? 저는 그냥 겨울에는 뭔가 스키장 스키장 같은 데를 가고 싶네요. 스키장 같은 데를 가고 싶네요. 스키장 같은 데를 가서 한번 좀 즐기고 싶습니다. 제가 또 멋있게 스노우보드 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노우보드 타는 것도 보여드려야지. 휴닝이가 나 운동하다 말고 달려왔다 칭찬해줘.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요. 휴닝이는 슈붕이야? 팝붕이야? 슈붕이야. 무조건. 팝붕. 팝붕도 맛있긴 한데. 아 이것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본은 팝붕이라고 하는데. 슈붕이 계속 팔리는 이유가 슈붕을 보여줬는데 더 맛있어서 계속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슈붕이. 그럼 슈붕이 더 맛있어. 슈붕이 맛있어. 무조건 슈붕이에요. 계속 팔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슈붕이. 더 맛있으니까 팔리는 거지. 휴닝이는 뭘 먹고 왜 그렇게 예뻐요? 슈붕을 사랑하겠어요? 궁금 없지만 재밌게 스무고개를 한번 해볼까요? 스무고개 하고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 중에 골라서 이제 읽을 겁니다. 스무고개. Are you ready? Let's go. 손 보여줄 수 있어요? 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 하셨고요. 19번 남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휴닝아 사랑해. 저도 너무 사랑해요. 두 개 하셨습니다. 눈물이야? 눈물이야? 좀 애매한데? 질문을 다르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먹을 수 없습니다. 네 개 했어요. 크기가 커? 크기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난가? 그 쪽일 거예요. 아주 얘기했어요. 아홉 번 했습니다. 맞혔다. 무아 맞지? 맞아요. 무아입니다. 역시. 무아가 맞힐 줄 알았어요. 아 역시 역시. 아 다들 맞추네요. 무아 아니냐고. 아 휴닝이를 사랑하는 무아. 역시 짠짠. 몇 좀 할 수 있어요? 디저트 니트 섹션. 무작정 부닫진 비트 몸드 복서. I love you. I'll keep kisses. 와 이거 오랜만이다. 와 그거 체스터까지 막 가했어요. 그때 진짜 막 열심히 준비하고. 비트 몸드 복서. 그니까 왼쪽 눈 윙크하고 오른쪽 입꼬리 올리는 건 안 된대. 안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기억 대 행복한 71억. 무조건 행복한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기억을 저도 절대 못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오빠 새끼 고양이 같아. 볼을 너무 찌르고 싶어. 아까 면 머리 만져주세요. 그리고 보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울람을 맞취하겠다. 안 돼. 보아를 사랑해요. 화면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마음은 폭발합니다. 좋습니다. 포토타임 한 번 가져보죠. 앞으로도 내일도 화이팅하자는 말에 화이팅 포즈 짓겠습니다. 그리고 냥이뿌이? 냥이뿌이가 뭐예요? 이렇게 안 되나? 그럼 안녕! 안녕! 택배에서 로봇이 옳아 냥이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